300억원의 사나이 장민호 광고시장의 블루칩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와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건강하세요 장민호 광고주 대박났다 장민호님 꽃길만 걷기를 기원합니다 뽕숭아 악당 타포 중 유일하게 술도 못하는 참 좋은 가수 장민호 그러나 장민호의 무명시절은 길었다 가수 장민호에게는 기나긴 무명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수의 대타로도 많이 뛰었지요 금잔디가 급한 스케줄로 못 오는 바람에 대신 오게 된 흥도우미 트롯 가수 장민호입니다 미스터 트롯 출연 전 무명시절 무대 하나하나가 소중했던 시절 본인을 알리기 위한 개성있는 인삿말이 있었는데 아이돌 앤 송민호 야구선수 강민호 영화배우 이민호 트롯 가수 장민호입니다 지금이야 장민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당시에는 내가 트롯계의 BTS라고 열심히 홍보 중이었던 사칭 트롯계의 BTS 장민호 넘치는 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축복의 길만 열리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기라 2월 12일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쿨센터는 서울 특집으로 꾸며져 탑6 안방 콘서트가 펼쳐졌다 장민호는 화제의 곡 내 이름 아시오를 선곡했다 무엇보다 내 이름 아시오는 작고한 아버지를 위해 장민호가 직접 가사를 쓴 곡이었다 이에 장민호는 노래를 부르기 전부터 잔뜩 벌개진 눈가로 무대에 올랐고 결국 반주가 나오는 도중 울음을 참지 못하고 무대 밖으로 나갔다 마침내 무대에 돌아온 장민호는 울음을 꾹 참으며 내 이름 아시오를 불렀다 이를 본 관객들은 물론 이찬원, 김성주 역시 눈물을 쏟았다 김성주는 의연하게 방송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장민호 덕분에 홈쇼핑에서 300억원어치 팔린 분유 잠깐 광고 아님 주의 이 영상은 하위면 광고가 아닙니다 많은 광고주들께서도 장민호님에게 광고를 주면 대박날 것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트로트의 유행이 여전합니다 트로트 스타들은 광고 시장에서 여전히 블루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수 장민호씨입니다 삼성화재, 미스터피자 등의 광고 모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장민호씨 덕을 톡톡히 본 제품이 있었으니 바로 일동 후디스의 하이뮨입니다 성인용 분유 제품군에 속하는 하이뮨은 일동 후디스가 2020년 2월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분유 형태 제품으로 성인이 나이를 먹으면서 부족해질 수 있는 단백질 등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제품은 지난해 홈쇼핑에서만 300억원어치가 팔렸습니다 2020년 2월 롯데홈쇼핑을 시작으로 NS홈쇼핑, GS홈쇼핑, CJ홈쇼핑을 돌아가면서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 방송할 때마다 평균 4억원어치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다른 유통 채널 없이 홈쇼핑 채널에서만 300억원을 팔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일동 후디스가 매출 천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대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민호씨를 모델로 쓰기 시작한 4월 이전부터 홈쇼핑에서 좋은 반응이 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건 제품의 매력도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용 분유는 사실 하이미니 첫 제품이 아닙니다 우유업계 기업 중 1위인 메일리오비 2018년 10월에 셀렉스를 출시하면서 이미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사코페니아 근감소증 연구소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 과연 통할까라는 우리를 딛고 2020년에만 매출 500억원을 올렸습니다 성인용 분유는 우유회사들에게는 일석이조의 상품입니다 우유회사들은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원유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유 재고는 넘쳐나는데 유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이를 마실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성인용 분유는 넘치는 우유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 인구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동 후디스가 후발주자로 성인용 분유시장에 들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인 메일리옵과 마트 같은 전통적인 유통 채널에서는 경쟁하기가 어려웠고 홈쇼핑에서도 이미 셀렉스가 잘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동 후디스는 홈쇼핑의 주 시청자인 40에서 60대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장민호 씨를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직 광고 모델이 없던 셀렉스와 달리 하이뮤은 타켓 소비자들에게 장민호 분유로 인식되면서 홈쇼핑 돌풍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동 후디스의 대주주인 이금규 회장은 일동 제약에서 아로나민 골드 등을 히트시킨 전설적인 기업인입니다 그는 제품의 마케팅 포인트를 잘 잡고 제품이 상승세를 탈 때 효과적인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많은 히트 제품을 내놨습니다 의지의 한국인 체력은 국력과 같은 광고가 그의 작품입니다 하이뮤의 폭발적인 성공에도 이금규 회장의 이런 마케팅 성공 공식이 어느정도 통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이뮤의 성공이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광고 모델이 바뀌면 제품의 인기가 시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쟁사인 멜류업은 나이가 많은 노년층 뿐 아니라 근 손실에 민감한 헬스인들과 다이어트에 민감한 여성들까지 공략하면서 성인용 분위시장의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동 후디스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쟁은 성인용 분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을 전면에 내세우는 프로틴 식품 시장이 2020년부터 아주 뜨겁습니다 헬스클럽, 다이어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영양소 중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유와 식품 업계에서는 언더둑인 일동 후디스의 하이뮤이 과연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결론은 광고 모델을 바꾸지 말고 계속 장민호으로 밀고 나가면 성공할 것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코로나에 승리하고 즐거운 설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장민호님의 가수 생활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